자 이렇게 어깨끈하고 위에 짧은뜨기 하고 피코까지를 다 떠주셨으면 이제 밑에 단에 짧은뜨기 한 단을 뜨고 똑같이 두 코에 한 번씩 피코 떠주는 거를 떠주시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밑에 단을 전체적으로 짧은뜨기 한 단을 뜬 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 짧은뜨기 두 코에 피코 한 번 반복하는 걸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양쪽 옆에 옆구리에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옆에 모티브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티브의 끝 각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코너 부분에는 뜨지 않아요 코너 부분은 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코너 부분에 연결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쪽 사슬 4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삼각형 모티브였기 때문에 이 사슬 4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기둥 하나에 짧은뜨기를 3코씩 떠주시면 돼요 사슬 1코 뜨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3코 뜨고 그 옆에 기둥 여기에 바늘 걸쳐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정리가 돼요 그럼 또 그 옆에 기둥에 바늘을 걸쳐서 짧은뜨기 3코 또 옆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3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3코씩만 떠주시면 돼요 바늘을 걸쳐서 여기서도 그냥 옆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짧은뜨기 한 단을 뜨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짧은뜨기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단 다 뜨셨으면 초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단에서 우리가 짧은뜨기를 한 코 두 코 뜨고 피코 만들고 다시 하나 둘 뜨고 피코 두 코 짧은뜨기 두 코에 한 번씩 피코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이제 우리가 앞선 부분이랑 겨드랑이 했던 거랑 똑같이 짧은뜨기 두 코에 피코를 한 번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단을 또 쭉 떠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짧은뜨기 두 코 뜨고 피코 뜨는 거를 반복을 다 하셨으면 초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은 뒤로 보내서 숨겨주시고 내가 실을 새로 걸었기 때문에 이 두 가닥을 묶으셔도 괜찮고 따로따로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묶으신 후에는 항상 실 끝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두세 번 숨긴 후에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도 아래도 다 피코가 들어가게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짧은뜨기 두 단 뜨면서 피코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보시고 뜨시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을 해놓으셔야 제가 새로운 걸 올렸을 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